.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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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녀왔어? 애매모호하죠 뭐 타투랑 레오가 산 지 4년이 다 돼 가요 근데 누가 아무리 레오를 좋아한들 레오가 받아주질 않으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룽지랑 눈이 맞지 않았었나 뭐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처음에 애기 태어났을 때는 레오가 애써 안 벌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견눈질러 슬쩍 보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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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허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엄마 있냐 애들 케어해 주고 누룽지 가까이 오면 으르렁대고 아예 가까이 오질 못하게 해요 엄마 젖줄 시간도 뺏어버리고 애들 잠자는 시간도 뺏어버리고 그냥 지가 계속 붙어 있어요 흐흐흐흐흐흐 руб 으 으 우리 누룽지 몸이 많이 태아게 됐어요, 여기도 먹으려고. 멍버신 좀 지켜주려고요. 먹어. 야, 이리와. 야, 이리와. 뭐야, 이거. 내가 고파서 냉장고를 엿는데 집이 내 마음 같네.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엿니. 텅 빈 내 마음 같네. 흔하리 흔한 계란 한 판도 없다 혼란감 먹었나 흔하리 흔한 콜라 하나도 없다 혼란감 먹었나 야, 이리와. 진짜, 이리와. 또 월그날이. 카드값이 나 안내겠지. NO!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